바로 또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건데요 멤버들의 캐미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노트의 프라이빗 메세지 네 드립노트에게 도착한 프라이빗 메세지를 하나씩 읽어드릴건데요 멤버들은 편지 내용을 듣고 누구에게 온 메세지인지 직접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유아이 씨에게 도착한 메세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일거같아? 기대돼 누가 쓴 메세지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될거같아요 네 유아이에게 아이의 안녕 노래가 안 떠오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유아이에게 아이의 안녕 나이로는 동생이지만 먹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아 니가 리더여서 난 너무 자랑스럽다 어디가서 리더 자랑해주세요 하면 백개도 말할 수 있음 그만큼 애정하고 사랑해 힘들어도 안 힘들어도 자주 나를 찾아와줘 편히 기댈 수 있게 해줄게 너의 하나뿐인 언니니까 내가 더 힘내서 지켜줄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직 끝났습니다 김지현 최고 사랑한다고 네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뭐야 아니 본인이 쓴건 나 내가 울어내는거 아니야? 사실 보통은 저희가 멤버분들이 직접 읽으시는데 오늘은 뭔가 이미 누군지 다 아실거 같고 너무 감동적인 글씨가 많아가지고 어머 어머 언니 괜찮네 아 네 이렇게 처음으로 막 맞아요 그래요? 갑자기 또 약간 어 괜찮아? 보니씨가 유아이에게 써주셨습니다 네 어 나 울어내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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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걱정하고 계세요 울어내는게 울어내는게 네 그런데요 네 지금 바로 다음은 보니씨에게 도착한 메세지를 나 웃겨주는건가요? 네 근데 울 것 같은데 오늘 네 이게 좀 약간 휴지가 앞에 다들 아 휴지 아 근데 지금 정작 유아이씨는 아 지금 너무 해갈게 네 어쨌든 한번 쭉 다 듣고 네 다 읽어보죠 네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볼 시간은 다 좋고 네 괜찮으시죠? 네네 너무 괜찮아요 그럼 메세지 읽어드릴게요 투 보니언니 나 엄청 잘 챙겨줘서 고마워 언니가 많이 챙겨주는 덕분에 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며칠 전에 무대하다가 다쳤을 때 바쁜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다독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혼자 집에 있었을 때 밥 차려준 거 나 이때 진짜 진짜 맛있고 행복했거든 항상 잘 챙겨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줘서 고마워 하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워 은조야 아 다 아시네요? 어떡해 이렇게 다 단서가 있어요 약간 맞아요 음식 다쳤을 때 혼자 했을 때 밥 차려주고 그리고 사실 둘 만 하는 기억을 또 해주셔서 은조씨가 적어주셨고요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바로 은조씨에게 도착한 메세지입니다 네 네 네 네 은조야 안녕 우리 드립노트의 막내로서 아니 그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서 고마워 기념일 때마다 편지도 써주고 또 내 생일에 미역국도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부모님께서도 은조한테 많이 고마워했어 내가 봤을 때 너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속에만 담아두고 참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뭔가 고민이나 힘든 일 있으면 언니한테 털어놔도 돼 나는 언제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알았지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나요? 모르겠는 분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고 저희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누군지 알 것 같나요? 정정표는 생각하는 거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미소 아니요 수민이 이뻐 같은데 아라씨도 같은 생각인데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소씨의 경험편지 읽어드릴게요 미소언니 안녕 고민이 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언니한테 얘기하면 공감해주고 조언해줘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빨리 털어낼 수 있었어 쇼케이스 끝나고 먹으려고 챙겨둔 과일을 내가 쏟았을 때 진짜 속상했는데 언니가 내 거 같이 먹자고 해서 나 그때 짱 감동이었어 나 진짜 눈물 글썽이었다 그리고 난 언니가 개사에서 불러주는 노래 짱 좋아하는 거 알지? 나 앞으로도 기대한다 내가 많이 웃어줄게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고 행복만 하자 정무소 사랑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고마워 도둑진 다 알 것 같나요? 누구일까? 수빈씨 누구일 것 같아요? 그러니까요 수빈씨는 진짜 모르시고 미소씨는 아시겠나요? 고마워 수빈아 아니 그 과일을 떨어뜨려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나 진짜 먹고 싶은데 왜 떨어진 걸 먹으려고 아니 근데 진심으로 다 떨어뜨렸어요 이거는 제가 다 듣고 해먹을 시간을 오 네네 그런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수빈씨에게 도착한 메시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빈아 난 너의 개그맨이야 타격감이 좋아서 자꾸자꾸 놀리고 싶은 우리 귀여운 수빈이 넌 느껴주는 걸 좋아하고 난 웃어주는 걸 좋아해서 우린 참 잘 맞는 것 같아 근심 걱정 많은 너의 성격도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많이 쓰여 그래서 가끔 고민하는 너에게 단호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숨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의 존재는 나에게 큰 행운이야 하하 늘 고맙고 또 미안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자 사랑의 박주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본인이 쓴 거에 본인이 우는 게 있나요? 나 쓰면서도 다시 울었어요 아 진짜요? 너무 진심이에요 네 지금 눈물을 네 아 괜찮습니다 사랑님께서 익명인 듯 익명 아닌 익명같은 편지라고 맞죠 사실 저희도 처음 있는 일인데 보통 받은 사람이 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렇게 운이 있었다는 걸 물음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 처음이라 아 네 그만큼 진심을 담아서 있을 때 그 감정이 또 또 벅차오르니까 벅차오른 거죠 네 아 평소에 좀 이제 나라씨가 수민씨를 많이 약간 웃게 해주는 네 맞아요 그런 수민씨는 많이 웃으시고 네네 별 개그룹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씨에게 도착한 편지입니다 이쯤되면 근데 약간 알겠죠 네 약간 지금 앉으신대로 네 그래요 네 그 때문에 웃지마 네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 나는 누구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군지 알겠니? 네 너와 나의 성격은 정말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통하는 점도 많고 비슷하게 닮은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아 너는 깊은 속마음 이야기를 잘 못해서 항상 혼자 알잖아 그런 너의 틈에 내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의 대나무 숲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내 미래에 너는 언제나 함께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10년 뒤 20년 뒤에도 꼭 함께해주렴 네가 행복하길 누구보다 바란다 모든 진심을 다해서 썼는데 부끄러우니까 앞으로 이 편지에 대한 언급 금지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편지 언급 금지하기 전에 네 마지막 유아인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러죠 제 이름이요? 네 이거 약간 보내면서 아 제가 쓴 거 네 맞아요 그냥 편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항상 속마음 이야기를 잘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들여다 봐주고 그런 일이 많은데 들여다 봐주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잘 열어줘서 그게 되게 고맙죠 아 유아씨는 네 아 왜 하필 유아이가 저한테 써줬는지 모르겠네요 네 왜냐면 유아이랑 숙소도 같이 살고 너무 붙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낯감지러운 얘기를 서로 많이 안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덕분에 아예 진심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네 기분이 상해서 동물이 나버렸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아시는 것 같긴 하지만 편지 보낸 사람의 정체를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앞에 프라이비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비 메시지 카드 오픈 오픈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메모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멤버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멤버분들도 있으니까 먼저 네 보니씨에게 이제 네 보니씨에게 은조씨가 네 보내주셨고 네 보니씨는 듣고 어땠어요? 네 답장 한번 해주셔야죠 답장까지 있는 거예요 아 살짝 네 그리고 어 어 저희 은조 뭐하지? 어? 뭐하지? 넘어가보대 네 보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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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전 마마 톤으로 미소씨에게 답장을 한번 근데 저희가 울면서 끝낼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음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내 하우스레이트 너무너무 여태까지 잘 지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만 하자꾸나 아 아 마지막 마무리네 네 확실하게 네 다음에 이제 어 미소씨가 이제 수미씨에게 어 혹시 답장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수민아 언제든 뭐 힘든 일 있으면은 말하고 그 개사 앞으로도 많이 해줄게 오 어 앞으로도 네 노래 개사해 주신다고 아 네 그리고 수미씨 라라 시안씨 어 어 아 아 아 언니가 진짜 감동이었고 언니랑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항상 언니가 고민을 좀 많이 어 알아주는데 먼저 알아줄 때도 있고 그래서 고마운 점이 되게 많아서 언니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언니가 또 칭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웃기다 라는 말이야만 내가 평생 웃기다 해줄게 오 지금처럼 웃어줘야 될 변함이 네 마지막으로 라라씨 네 유아이씨한테 오늘 아이야 놀릴거리 만들어줘서 고마워 하하하하 장난이고 어 사실 정말 너가 든든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댈테니까 무거워하지 말아줘 잘한거 하하하하 아니 유아이씨의 답장을 못 들은거 같은데 네 우니씨가 네 눈물을 훔치며 남긴 그 메세지에 나 울었어 나 울었어 처음부터 네 언니의 눈물로 이 편지가 얼마큼 진심이 담겼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고마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금만 귀엽게 해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애타 어 어 고마워 하하하하 내가 앞으로도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 하하하하 네 이제 답장을 소로 해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소씨가 페이지에게 네 이제 러브메시지를 보내주실건데 혹시 레모네이드를 계사에서 혹시 가능하실까요? 하하하하 계사에서 가능할까요? 하하하하 가능할까요? 네 하하하하 헤이지와 수민씨를 위해서 네 해볼게요 네 우와 하하하하 해면 돼요? 네 잘할 수 있어요 헤이지 헤이지 사랑해 예 사랑해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하하 간단하고 진심이 나오고 무한복 미소씨가 그러면 그냥 이제 노래 말고 편하게 페이지에게 마지막 한 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진짜 진짜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우리가 무대로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와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냥 진짜 저희가 저희 드림노트 곁에 오래오래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! 평생 가야 돼요 저희는 알았죠? 저희 또 이렇게 미소씨가 예전에 남겨주셨으니까 가든스튜디오 페이지와 돌랑이 분들도 드림노트에게 사랑해라고 각장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! 사랑해! 사랑해!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 함께 풀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 라디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네 엔딩곡으로는 드림노트의 고장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하코나마 타타야 오늘의 마음은 알았는던데 아래가 아이돌 라디오 손님